얘들아, 저기 저 언니 봐. 얼굴 빛나는 거 싫어? 어제 에토미 필링젤 하길 잘했군. 멀리서도 빛나요. 에토미 필링젤. 뭔데 엄마?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잘 먹었어? 엄마, 어제 에토미 필로프 마스크팩 했잖니. 더 아름다운 나로 에토미 필로프 마스크팩. 뭔데 아빠? 피부 뭔데? 왜 이렇게 좋아? 아빠, 에토미 폼클렌저로 바꿨다. 피부 자신감, 에토미 폼클렌저. 딸, 오늘 피부 최고. 브라보. 난 어제 에토미 딥클렌저를 썼으니까. 쌤얼도 칭찬해. 에토미 딥클렌저. 이번에 나 피부관리하느라 돈 좀 썼어. 300만원. 너희 피부관리하느라 등골 다 휘겠다. 난 3만 2천원. 집에서 하는 집중관리 에토미 이브니케어 4종 세트.